2월 23일 화요일, 고향 사람들을 만난 예수님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누가복음 4장 16절 교회에서 발표회를 한 적 있나요? 반응이 어땠나요? 예수가 정말 많이 컸구나. 코올리게 시절부터 봤는데 벌써 저렇게 자라서 단 앞에 서서 설교를 하다니 시간이 참 빨라 예수님이 설교를 시작하며 청중을 봤어요 다 아는 얼굴이었어요 옆집 아저씨도 있었고 빵집 아줌마도 있었어요 예수님의 가족들도 있었죠 이사야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원자께서 오실 겁니다 그분이 포로된 자를 자유케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할 것입니다 믿습니까? 우리는 그분이 필요합니다 아멘, 아멘 구원자가 속히 오시길 바랍니다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에? 지금 뭐라는겨? 네 이놈, 그럼 네가 구원자란 말이냐 코올리게 시절부터 널 봐왔는데 그게 무슨 망측한 소리냐 신성모독이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하는 법이오 아니 이놈이 끝까지 저놈을 당장 끌어내리시오 돌로 쳐 죽입시다 격분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어내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서 사라지셨어요 천사가 예수님을 보호했던 거예요 참 안타깝다 그들은 나를 안다고 하지만 나를 전혀 모르는구나 주님, 주님을 진정 알기를 원합니다 재림신앙 이음 장구한 교회의 조하비 아가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잠시 후에